41. 다은중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1. 거담제 2. 항이스타민제 3. 항경연제 4. 재산제 5. 진통제 정답은 2. 항이스타민제 42. 비타민D의 생선과 관련 있는 광선은 1. 가시광선 2. 자외선 3. 적외선 4. X선 5. 전자파 정답은 2. 자외선 43. 군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 온도 조절 2. 환기 3. 습도 조절 4. 복사열 5. 식이조절 정답은 2. 환기 44. 다은중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치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2.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되며 치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3. 치아의 맨 바깥층으로 가장 단단한 부위이다 4. 치근의 바깥면을 이루는 부분이다 5. 치아를 치조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2.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되며 치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45. 수질오염의 지표 중 하나로 100cc 이내의 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것은 1. 일반 세균 2. 대장균 3. 용존산소 4. 염소 5. 탁도 정답은 2. 대장균 46. 약재에 물을 넣고 다려서 만든 약으로 오른 것은 1. 환재 2. 탕재 3. 고재 4. 산재 5. 주재 정답은 2. 탕재 47. 다은중강심제 투여시 주의에서 관찰해야 하는 부작용으로 오른 것은 1. 졸림 어지러움증 2. 서맥 3. 출혈 4. 호흡수 감소 5. 적할륨혈증 정답은 2. 서맥 4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건기관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4. 의원 5. 방문간호 정답은 3. 보건진료소 49. 다수의 인원이 폭넓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토의하는 방식은 1. 브레인스토밍 2. 심포지엄 3. 그룹토이 4. 패널토이 5. 집단토이 정답은 1. 브레인스토밍 50.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영화기 신뢰감 대 불안감 2. 노년기 자율성 대 수치감 3. 성인초기 생산성 대 침체성 4. 학명전기 극명감 대 열등감 5. 유아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정답은 1. 영아기 신뢰감 대 불안감 51. 다은중 치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독법은 1. 고압 증기멸균 2. 자비 소독 3. 여과 소독 4. 이오가스 멸균 5. 건열멸균 정답은 1. 고압 증기멸균 52. 다은중 자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살균 작용이 있다 2. 성장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피부에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 4. 비타민 D 합성에 관여한다 5. 결핵균에는 유효하지 않다 정답은 5. 결핵균에는 유효하지 않다 53. 실제 현장이나 체험관 등을 방문해 직접 관찰하고 경험을 습득하여 관찰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은 1. 시범 2. 강의 3. 관찰 4. 역할급 5. 견학 정답은 5. 견학 54. 유해 작업 환경 관리를 위해 위험한 것에서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은 1. 희석 2. 격리 3. 환기 4. 대치 5. 보호구 착용 정답은 4. 대치 55. 다은중디 검사를 시행하는 전염병은 1. A형 간염 2. 결핵 3. 성옥렬 4. 뇌수막염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3. 성옥렬 56. 매일 1회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할 때 불소용액의 농도로 적절한 것은 1. 0.01% 2. 0.03% 3. 0.05% 4. 0.1% 5. 0.2% 정답은 정답은 3. 0.05% 57. 영하 사망률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사업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1. 영하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2. 통계를 내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3. 대상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4. 환경위생이나 보건사업 수준이 높을수록 영하 사망률은 감소하므로 5. 영하 사망률이 낮을수록 보건사료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4. 환경위생이나 보건사업 수준이 높을수록 영하 사망률은 감소하므로 58. 효과적인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1. 의사 2. 방문 간호사 3. 지역사회 주민 4. 지역의 의료기관장 5. 단체장 정답은 3. 지역사회 주민 59. 다은중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신종인플루엔자 3. 후천성 면역 결핍증 4. 중동호흡기증후군 5. 중중급성 호흡기증후군 정답은 3. 후천성 면역 결핍증 60. 신고된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람은? 1. 보건복지부 장관 2. 질병관리본부장 3. 시 도지사 4. 시장군수 구청장 5. 보건소장 정답은 5. 보건소장 5. 보건소장 6. 보건소장 8. help